강서구가 지역 내 위기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위기아동청소년대응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대응안내서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배부되며 위기아동과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한 길잡이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지역의 위기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위기상황을 7가지 어려움 호소 영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영역과 연계된 지원기관과 사업들을 소개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작된 대응안내서가 우리 주변의 위기아동청소년들에 대해 어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된 책자는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 홈페이지에도 올릴 예정이니 많이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강서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편 강서구는 서울시 최초로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촘촘한 안전망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